허벅지로 스바 깨기가 혹시 가능할까? 스바 깨기가 혹시 가능할까? 자 그래서 과연 체지방 8% 온몸이 근육으로 무장된 이 몸신의 힘을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한번 해보자. 이런 도전은 안 해보셨잖아요. 역시 나는 몸신에선 가능한. 너무 사랑합니다. 허벅지 껴가지고 끼는 거 자체도 어렵네. 시즈를 못하네. 끼고 버티는 거 자체가? 이거 꼭 팬더가 장난치는 거 같은데요 느낌이 약간. 또 쥬나요 쥬. 쥬나요. 한번 더 해볼게요. 소리가 살짝 나긴 했어요. 진짜? 진짜? 이게 형소름이 나긴 했는데 보였어? 야. 시즈를 못하는 거야. AMA가 여기서 안 깨진다.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 코너가? 부승부죠. 자.. 부승부죠. 자.. 부승부.. 와 대박! 김시덤 씨는 이러실 게 없습니다. 맞아. 자.. 하겠습니까? 하겠습니까? 아 하겠습니까? 자 이거 당황하셨어요. 하겠습니까? 예. 자 갑니다. 가요. 대박! 제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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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고맙이야! 야! 고맙이야! 고맙다! 대박! 야! 맛있네! 야! 오! 되는 거였어! 와! 이렇게 최단시간에 깨신 분은 없는 거 같아요. 처음인 거 같아요. 그치? 기준 씨. 저 수박 이상한 수박인 거 같아. 저거. 진짜! 와! 제가 먹어보니까 썩은 수박이 아니잖아요. 확실한 수박이에요. 진짜 대단하다. 와!